안녕하십니까 최혜중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공지를 하나 드리려고 왔습니다 자 이제 그 곧 15화가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도 안 올라오고 있죠 이게 어떻게 된거냐면 루팡 컬렉션을 되찾아라 15화는 루팡 x가 나오기로 했는데 아직 루팡 x 전용보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직 루팡 x를 출연 못시키고 있는데 또 검후에 또 뭐 다른걸로 뭐 스티커나 이런걸로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촬영을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영상들로 지금 올리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근데 루팡 컬렉션 되찾아라 그냥 조기종료 하자 하는 분들은 1번 그리고 근데 좀 기다렸다 다시 재방영하자 15화 올리자 좀 늦더라도 2번을 선택해주세요 만약에 그만두자라는 말이 나오면 영상들 전부 내릴겁니다 아시겠죠 요즘 루팡 컬렉션을 되찾아 조회수가 좀 안나와가지고 조금 고민을 하긴 했어요 시청자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새로운 장난감과 게임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